아기 상어 올리 아기 상어의 새로운 친구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바다 지진이다! 꽉 잡아! 절대 흩어져서는 안 돼! 엄마! 꽉 잡아!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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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리야! 우리 올리야 어디 갔니? 여깄어요! 꽤 멀리 온 것 같아 이곳이 어디인지 흩어져서 주변을 살펴보자꾸나 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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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작은 물고기다! 흐잇! 나랑 같이 놀자! 으잇! 으잇! 윙윙! 으잇! 어? 어?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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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 왜 겁이 마라!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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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으잇! 어? 여기, 여기! 으잇! 나야, 나! 안녕! 난 윌리엄이라고 해! 너... 나랑 친구할래?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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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내 이놈은 올리야! 으잇! 나 상어 친구 생겼다! 으잇! 으잇! 와하! 나 물고기 친구 생겼다! 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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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따라오고 여기서 뭐하고 있어? 흐잇! 엄마! 저처럼 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그래? 어디? 흐잇!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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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지? 으아악! 엄마야! 아이고, 깜짝아! 아이고, 여긴 위험한 곳 같아! 어! 어! 어? 오! 저건 바다 거북! 으잇! 거, 아! 아, 이런. 바위를 거북이로 잘못 봤군! 아, 벌써 다 와 있었구나. 네! 어, 그런데 아빠는요? 어? 어? 어, 아까 저 앞으로 갔는데? 심해? 어? 하, 어디 있었어? 어? 누구? 제 친구예요. 저는 윌리엄입니다. 네, 윌리엄이에요. 상우 가족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 윌리엄. 반가워요. 어? 하하하하. 그런데 저 앞이라면 무서운 시내가 있는 곳이거든요. 어? 시내라면 무서운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아, 벽. 아! 아, 벽. 아, 벽. 아, 벽. 어, 벽. 어, 벽. 아, 벽. 으아아! 아, 벽. 조개들이 그러는데, 상우 아저씨가 심해 쪽으로 가는 걸 봤대. 아, 어머나. 도망쳐! 아빠, 왜 도망치라고 했어요? 시멘, 절대 가지 마! 시멘은... 오! 여기다! 어? 어? 여기가 어딘데요? 그래,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으로 딱 좋겠어! 우와! 우리 이제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런데 여기는 다른 물고기가 윌리엄 말고는 없나 봐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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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너희 가족이... 상어라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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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뭐یا? 여기서는 이 마을에 상어가족이 나타났습니다! 아!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 어? 모두들 도망가고 숨느라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어와 친구가 된 작은 물고기가 있다는데,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안전해요 말록달록 산호수 부글부글 끓는 용암 덮고 뜨거운 화산 위험해요 조심해요 덮고 뜨거운 화산 신기한 물고기 가득 깊고 깊은 바다동물 아늑해요 신기해요 깊고 깊은 바다동물 오싹오싹 깊은 바다 어두컴컴 안심해 위험해요 절대 안 돼요 어두컴컴 안심해 바다 속 비밀공간 새로 터져 누리지 웃음 가득 행복 가득 하하 호호 우리지 바다 속 비밀공간 새로 터져 누리지 웃음 가득 행복 가득 하하 호호 우리지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지금부터 올리와 함께 바다동물에 대해 알아봐요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상어예요 상어의 뼈는 물렁하지만 이빨과 턱뼈는 단단해요 또 시력도 좋고 냄새도 잘 맡아요 게다가 바다 속에 작은 전기까지 느낄 수 있어서 숨어있는 사냥감도 쉽게 찾아내죠 그래서 바다동물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나 봐요 하지만 제게도 단짝 친구가 있답니다 바로 파일럿피쉬 윌리엄 파일럿피쉬는 큰 바다동물과 함께 다니면서 먹이도 얻어먹고 다른 동물들로부터 위협도 피하지요 우리는 하위 좋은 짝꿍이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튼튼한 이빨과 단단한 턱 바다 속 최고의 사냥꾼 파일럿피쉬와는 사이좋도 짝꿍 우리는 상어 가족 와, 오늘은 상어와 차일러 피씨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우리 모두 고두등 목욕탕 갈 때가 된 것 같아. 고두등 목욕탕? 그게 뭐야? 이 마을에서 때를 제일 잘 먹히는 전문가들이 있는 목욕탕이지. 벗겨낸다고? 그럼 아픈 거 아냐? 상어가족 목욕탕! 우리 모두 고두등 목욕탕 갈 때가 된 것 같아. 어? 고두등 목욕탕? 어? 그게 뭐야? 고두등 목욕탕을 몰라? 어? 고두등 목욕탕이란? 이 마을에서 때를 제일 잘 먹히는 전문가들이 있는 목욕탕이지. 벗겨낸다고? 그럼 아픈 거 아냐? 일단 가봐요. 얼마나 빡빡 닦는지 난 비늘이 다 벗겨지는 줄 알았어. 그 말 너무 아름답다. 비늘이 벗겨진다. 슬프고 엄청 감동적이야. 어, 오늘은 바쁜 것 같으니. 다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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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상어도! 이야! 어? 괜찮아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엄청 큰 장어 다섯 마리 나왔습니다 우린 최고의 청소 놀래기다 아무리 크고 꼬질꼬질한 바다 친구들이 와도 반짝반짝 깨끗하게 닦는다 쓰러질 때 쓰러지더라도 진끼다 쓰러지자 아이차 아휴 시원해라 고마워요 노랑 파란색 몸에 검은 줄이 있는 걸 보니 아하 청귤 청소 놀래기구나 네 맞습니다 오엉 오엉 나오 아, 뭐! 넌 쪼꼼해서 식을 것 다 없어! 뭐라고? 아, 난 아직 머리가 가벼운데 어디? 머리? 아니다, 꼬리! 어? 꼬리? 아니다, 이반! 너, 양치질하는 거 안 좋아하나 보겄나? 앞부를 잘 닦을게요 어? 근데 왜 꼬리를 파닥파닥 움직여요? 우리가 여기 있다고 알리는 거야 모르고 삼키지 않게 다 끝났습니다 어? 벌써요? 너무 재밌는데 더 닦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요! 저도 더 할래요! 저 아직 때 엄청 많아요! 누구냐? 그렇게 더러운 꼬마들이 아! 저희 끝났어요! 우리 상어 가족 몸이 커서 좀 힘드시겠어요 아휴, 그, 괜찮아요? 아휴! 여기 입은 쓰러졌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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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무리한 것 같네요 당분간 좀 쉬쉬하게 했어요 아휴, 저런! 이제 끝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바로 자게! 아빠, 상어! 출동! 오! 잠깐만!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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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느러미에 상처가 있어서 아휴, 아휴, 아휴! 은하? truth, Spotify! 으아아!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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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으어휴, 막취체asmus 마지막 상어, 목욕 끝! 어? 이게 다예요? 끝이에요? 아빠, 꼬리는 언제 다쳤어요? 어? 어? 아, 그건... 아, 이제 완전히 다 나아서 괜찮아. 어, 어? 자, 오늘 모두 수고했고, 이만 돌아가서 푹 쉴자고! 어? 여기가 보드등 목욕탕인가요? 그, 글쎄요. 이, 이사 나타나봐요. 아, 1년 넘게 목욕을 못해서 때가 많이 꼈는데 어디서 벗기지? 아기 상어 올리! 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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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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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쭉쭉쭉쭉쭉쭉 함께 목욕해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씻어요 오득 오득 신나게 닦아요 매끈매끈만들 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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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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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꼬리 가려울 때 쑥쑥쑥쑥쑥 깃발 가려울 때 싹싹싹싹 등 가려울 때도 쑥쑥쑥 매끈매끈 반지르르 예예예예예 목욕해봐요 시원해요 재미있고 신나는 목욕시간 뽀득 뽀드르 뽀득 뽀드르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뽀득 뽀드르 뽀득 뽀드르 즐거운 사모가족 목욕시간 몸이 가벼워지는 목욕시간 몸이 가벼워지는 목욕시간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청줄청소 놀래기예요 바다 속의 청소대장 청줄청소 놀래기는 다른 물고기들의 피부에 붙은 기생충이나 찌꺼기를 청소해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 싶은 바다 친구들은 청줄청소 놀래기를 찾아가지요 청줄청소 놀래기는 기억력도 좋아서 친구가 오랜만에 오더라도 까먹지 않고 기억한답니다 흔들흔들 살랑살랑 청줄청소 놀래기는 마치 춤을 추듯 위아래로 몸을 흔들면서 입속을 청소해요 청소 도중에 자신들을 꿀꿀꺽 삼킬까봐 조심해달라는 뜻으로요 조심하세요 바다 속의 청소대장 친구 물고기를 청소해요 살랑살랑 꼬리 먹지 않게 조심 기쁨 청줄 청소 놀래기 예! 우와! 오늘은 청줄 청소 놀래기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난파선 탐험 출동이다! 난파선에 괴물이 산다는데 위험하진 않을까? 넌 누구야? 내가 가봐서 아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나만 따라와 친구들 정말 난파선에 괴물이 살고 있나봐 가자! 난파선으로! 난파선 탐험 출동이다! 그런데 난파선에 괴물이 산다는데 위험하진 않을까? 아니, 우리랑 같이 갈 새로운 친구라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아! 저기 온다! 으아! 으아아아아아아! 헤헤! 안녕! 난 올리야! 헐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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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예! 출발! 어? 넌 누구야? 응? 나? 내 이름은 치치! 나도 너희들의 새 친구가 되고 싶어! 응? 너, 너도 상어니? 아! 흠... 나랑 좀 다르게 생겼는데? 상어는 상어인데 조금 더 멋진 상어지! 하하하하! 나도 친구들을 해치지 않아! 헤헤! 난 윌리엄! 난 윌리엄! 반가워, 친구들! 언제 남파선에 가볼까? 내가 가봐서 아는데! 별거 아니더라고! 나만 따라와, 친구들! 어? 어쩐지 점점 물살이 강해지는 것 같지 않아? 으아아악! 왜 그래? 방금 기물소리를 들은 것 같아! 어? 어? 글쎄,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어? 어? 빨리 가자! 어? 저기! 뭐가 지나갔어! 뭐야! 아무도 없는데? 어? 헤헤헤! 어서 들어가자! 어? 으아악! 괜찮아, 미역이야 윌리 형, 놀랐잖아 내가 미역을 별로 안 좋아해서 나야, 나, 치치 모두 흩어지면 안 돼 아, 살았다 왜 그래, 윌리 형 내가 지금 무서워서 그러는 건 아니고 올리랑 치치는 여기 있는데 어, 지... 이... saysangvery? 아.... 아... 나 began by 우리는 아, 생 Naturally요 엄마, 치치 살려! 다들 괜찮아? 정말 나빠선에 그물이 살고 있나봐. 어디 있지? 여기까진 안 따라왔나봐. 내가 용감에게 먹물을 뿜어서 괴물이 도망갔나봐. 뭐? 그럼 아까 그 검은 영기가 니가 뿜은 먹물? 나도 괴물을 찌른 것 같아. 아, 그랬구나. 그래서 괴물이 화가 나서 찌릿찌릿 번개를! 아니, 그 찌릿찌릿 번개는 내가 한 거야. 괴물이 날 먼저 찌르길래 나도 전구를 찌릿찌릿! 괴물이 공격한 건 나야. 뭐가 찌릿거리길래 내가 물총을 쏴버렸지. 이렇게 딱! 우와, 그럼 우리가 괴물을 무찌른 거네? 너희들 대단해! 맞아, 맞아, 맞아! 아, 왠지 아닌 것 같은데... 다녀왔습니다! 잘 놀다 왔니? 네! 오늘 난파선에 갔었는데요. 작은 친구들이 괴물을 무찔렀어요. 아빠, 어디 아프세요? 울리왔니? 그럴 일이 있었단다. 어딜 가는 거지? 난파선? 애들끼리 놀러가긴 너무 위험한데? 야! 어?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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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띵 집게로 총을 쏴보자 나는야 용감한 닭총새우 찍찍 뻥을 뿌려 물리쳐보자 나는야 용감한 문어 문어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루 요호호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루 요호호 요하이 쿡쿡 가시를 세워 찌르자 나는야 용감한 버거 찌릿찌릿 전기로 감전시키자 나는야 용감한 장어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루 요호호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루 요호호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디루 요호호 요하이 디디디루 디디루 요호호 요하이 디디루 디디루 요호호 요하이 디디루 디디루 요호호호 오늘의 주인공은 문어, 딱총새우 보거, 전기뱀장어에요 이 동물들은 위험에 빠지면 특별한 행동을 한대요. 분어는 주변의 색으로 위장하거나 유연한 몸으로 유리저리 빠져나가요. 또 먹물을 찍 뿜고 도망가기도 한답니다. 딱총새우는 커다란 집게발로 빵야, 빵야, 총처럼 공기를 쏴요. 복원은 몸을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 또 종류에 따라서는 부푼 몸에 뾰족뾰족 가시를 세워 상대를 위협해요. 전기뱀장어는 찌릿찌릿 전기로 상대방을 위협해요. 사실 전기뱀장어는 바다가 아닌 강에 사는 동물이래요. 위험할 땐 먹물찍찍 문어 집게발 빵야, 빵야, 딱총새우 볼록볼록 포거, 들이생, 이뱃뱃어 위기에서 탈출! 와, 오늘은 특별한 무기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 난 빠르고 멋진 아기 상어 올래요. 난 오른쪽 왼쪽 앞 뒤 다 보는 망치 상어 치치. 난 이 마을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똑똑이 밀려움이라고 해. 모두 너무 멋지다. 나는 잘하는 게 몰라 몰라. 우리 모두 멋져. 모두 멋져. 슬거워.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아하하하하하하 오이 희헤헤 어이야 내가 제봐봐라 윌헤우 보절 잡았다. 수학 음 ител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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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위리엄. E. . 난 괜찮아. 근데 나 뭔가랑 부딪쳤는데. 이 친구가 부딪쳤나봐. 저게 괜찮아. 왜 그래? 어디 다쳤어? 그런 것 같진 않는데? 너무 놀라서 그런가? 아, 일어났다. 괜찮아. 우와, 몰라, 몰라. 안녕, 난 울리. 난 윌리엄. 난 치치. 너 정말 잘 놀라는구나. 근데 너, 상어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랑 크기도 비슷하고. 우와, 진짜 시원해. 너 피부 짱이다. 몰라, 몰라. 우리 다 같이 산호숲 가서 놀래? 그러자. 나, 나도? 당연하지. 근데 산호숲은 여기서 꽤 멀지 않아? 내가 주름길을 알지롱. 역시 윌리엄이야. 여기만 지나가면 바로 산호숲이야. 여길 통과할 수 있을까? 윌리엄은 괜찮겠지만 우린... 그럼 내가 앞에 갈게. 내가 머리가 제일 크잖아. 우와, 그래. 치치가 지나갈 수 있으면 우리도 갈 수 있지. 어? 어? 몰라, 몰라. 조심해. 천장에서 돌이 떨어져. 우와. 우와, 치치. 어떻게 알았어? 난 앞을 보면서도 뒤까지 볼 수 있는 망치 상어잖아. 우와, 정말 이쪽으로 오니 가깝다. 그치? 너만 믿어. 우와. 어떡해. 정말 안 좋아? 한번 다시 해보자. 이 덩치 콩콩콩이들이다. 안녕, 얘들아. 안녕. 난 빠르고 멋진 아기 상어 올래야. 난 오른쪽 왼쪽 앞 뒤 다 보는 망치 상어치지. 난 이 마을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똑똑이 윌리엄이라고 해. 모두 너무 멋진 아기 상어치지. 나는 잘 안게 해. 몰라, 몰라. 나는 그냥 몰라, 몰라야. 나 안게 해. 아, 이거? 며칠 전에 붙었는데 안 떨어진대. 그럼 얘 몸에 긁어봐 떨어질걸 너무 좋다 너 피부 엄청 단단하구나 고마워 몰라 몰라 우리 마을 친구들 저걸 다 너무 멋져 맞아 맞아 재미있지 저기있다 나갔다 쟤야 쟤 윌리엄한테 들어간다 피부가 엄청 단단하다 가려운 등 좀 긁자 와 와 와 줄을 서야지 시원해 시원해 너무 좋아 금전 비위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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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하 아하하하하 아기 상어 올리 몰라 몰라 괜찮아 겁 많은 우리 몰라 몰라 놀라서 무서워 괜찮아 우리가 널 지켜줄게 고마워 겁이 나도 괜찮아 괜찮아 놀라도 괜찮아 괜찮아 함께라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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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거운 조개 조개부터 총금만금 놀지도 못해 괜찮아 몰라 몰라 다 도와줄걸 우와 떨어졌다 겁이 나도 괜찮아 괜찮아 놀라도 괜찮아 괜찮아 함께라면 괜찮아 나 나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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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이 나도 괜찮아 괜찮아 놀라도 괜찮아 괜찮아 우리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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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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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개복치예요. 몸집이 크고 무거운 개복치는 성격이 온순한 편이에요. 하지만 불안하거나 위협의 감정을 느끼면 직진으로만 헤엄친대요. 그래서 여기 쾅 저기 쾅 부딪히기도 한답니다. 또 개복치는 바다의 의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두껍고 거친 개복치의 피부에 몸을 비비면 피부에 붙어있던 기생충도 떨어지고 항생물질도 나오기 때문이래요. 물고기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바다의 의사라 불릴만하죠? 커다란 몸에 거친 피부 간딜간딜 희생충 떼어주지 불어라면 콩콩 찢찢밖에 몰라 복치복치 개복치 오늘은 개복치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쌩! 쌩쌩 회오리! 쟤 누구야?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야 도세치 왔냐? 난 벌써 산호수까지 가서 이 해초와 산호를 가져왔다고 나도 빨리 헤엄칠 수 있어 그럼 너 나랑 수영 시합 해볼래? 자 그럼 쌩쌩이 대 올리! 올리 대 쌩쌩이의 대결 시작합니다! 몸말리는 수영 시합 우리의 올리가 이제 헤엄을 아주 잘 치는구나 엄청 늘었죠? 올리야! 너 올리 혼자 연습하게 두고 우린 이제 그만 돌아가요 제 점수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백점! 해냈다! 야호! 최고야 올리 쌩! 하하하하 뭐? 쌩! 그 정도 가지고 서로 칭찬하고 있는 거야? 하하하하 쌩쌩 회오리! 하하하하 쟤 누구야? 난 누구보다 빠르고 누구보다 멋짓다 하하 아이고 이거 ожно 으앙 음 괜찮아 안녕 으앙 으아 으아 어 갑자기 그건 왜가 좋은 거야? 너흰 거기까지 가려면 하루가 지나버릴걸?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올리라면 한, 반, 나, 짠! 나도 빨리 헤엄칠 수 있어! 그럼 너 나랑 수영 시합 해볼래? 뭐? 수영 시합? 이 바다에서 제일 빠른 나랑 네가? 그래, 좋아! 내가 이기면 너희들 나 놀리지 마! 흐흐, 참 나! 그래, 그래! 잘해라! 잘해라! 자, 그럼 쌩쌩이의 올리네! 올리네! 쌩쌩이의 대결 시작합니다! 시! 슝! 시작! 와, 시까지만 말했는데 쌩쌩 선수가 번짱 나가버렸네요! 아, 네가 먼저 출발해도 난 괜찮아! 자,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 시작! 뭐야? 오고 있는 거야? 보이지도 않네! 좀 돌다 가야겠다! 냐! 요-호! 워-호! 슈! 냐! 에...에...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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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지..? Creed? 는 Praise. valeur! 네! 누군가 옵니다! 누구일까요? 의리? Si... 아이고.. was the best in them. 뭐야? Progress Deixa는 아직도 안 왔어. Sorry,dzonkey идMult. collie 야, 이제 오는 거야? 뭐하러 그렇게 열심히 가? 아직도 모르겠니?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 애도 세팅 슝 네, 결승선에 거의 다 온 쌩쌩의 선수가 그만 까불다가 아니, 어쩌면 윙크맨 입이 끼어버렸습니다 올리 선수, 오늘 우승하나요? 전혀 다 제법인데 내가 더 빠른 데 저버렸어 네가 방심하니까 그렇지 원래는 네가 나보다 더 빨라 빠졌다 올리 고마워 이제 난 뭐하고 놀지 더 이상 수영 시합할 친구도 없어 아하, 넌 엄청 빠르니까 우리 마을에 소식을 전해주는 소식통이 되는 건 어때? 소식통? 중요한 소식을 전해주는 거지 다른 물고기들은 한참 걸리지만 넌 눈 깜짝할 새 헤엄쳐가잖아 그거 정말 재미있겠는데 이제부터 우리 마을 소식통은 다 쌩쌩이다 세상에서 제일 빠른 쌩쌩이의 소식 솔라 아줌마가 치치한테 밥 먹으래요 그걸 왜 나한테 전해 아휴 소식이요 소식 개복지 몰라몰라가 졸고 있다는 소식 오늘 올리랑 윌리엄이 논다는 소식입니다 걔네들은 맨날 같이 놀잖아 그만 이제 무식 좀 그만 써네 아기 성어 올리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리빠름 빠빠름 길쭉 몸에 날려 반턱 나는야 도세치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야 챔피언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리빠름 빠빠름 커다란 돛 뾰족한 코 나는야 도세치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야 챔피언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름 도세치 도세치 나는야 도세치 바다에서 가장 빠른 나는야 챔피언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름 빠리빠리빠름 빠리빠름 빠빠름 빠빠름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 도쎄치예요 커다란 등지느러미와 날카롭고 뾰족뾰족한 긴 부리는 정말 멋져요 도쎄치는 사냥을 할 때 등지느러미와 부리로 먹이를 몰고 긴 부리를 휘둘러 상처를 입혀요 게다가 바다 속에서 가장 빠르게 헤엄칠 수 있어서 바다의 치타라고도 불린대요 또 도쎄치는 상황에 따라 몸 색깔도 아주 빠르게 바꿔요 사냥하려는 물고기를 헷갈리게 할 때도 짠! 빠르게 헤엄칠 때 비키라는 신호로도 짠! 부쎄치는 뭐든지 빠리빠리빠림빠림빠름 뾰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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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짓한 부리 좌라라락 등지느러미 커다란 톡 태염 속도 빠리빠리빠른 몸색 바꾸기 빠리빠리빠른 오우! 세치세치! 도쎄치! 예! 우와! 오늘은 도쎄치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로 바다로 94일 귀신 사건이에요 새우양 귀신이 휙 어머머 이런 소리가 났어 얼굴이 없는 귀신이었어요 저기 누가 있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하얀 색 알았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귀신 바다로 94길 귀신 소동 윌리엄 너희 삼촌이 탐정이라며 만나게 해줄 수 있어? 네이 안녕 근데 그게 정말? 너희 삼촌 탐정이야? 탐정이지 여당 탐정 난 바다 최고의 명탐정 가만 보자 넌 상어지? 우와 맞아요 너는 상어랑 노는 걸 보니 너도 상어구나 넌 지난주에 자다가 오줌을 싹 왜 말해요? 그리고 너는 상 상 메가오리 레이예요 메가오리 레이예요 그 그렇지 메가오리 이상한 사건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로 바다로 94길 귀신 사건이에요 귀신 세화연 귀신이 휘익 무서워 어허허허허허헝 얼굴이 없는 귀신이었어요 알았다 이 사건의 범인은 바로 귀신이다 일단 그곳으로 가서 조사해봐요 아, 그, 그럴까? 아, 정말 소리가 들려 피식! 아, 아무도 없구나 그럼 이만 돌아갈까? 어? 저긴 누가 있어요! 으악! 귀신! 너 귀신이야? 아, 귀신! 아, 아니 귀신이 아니라니? 넌? 이 지느러미? 뭐? 이 꼬리? 머리부터 꼬리까지 새하얀색? 오호! 수수께끼의 답을 찾았다! 너는? 너는? 하얀색 알비노 황소상어 아냐? 아, 그래! 내 말이! 알비노 황소상어? 나도 상어야, 반가워 우리 친구하자 치, 친구? 난 레오야 그럴 줄 알았어 다 날 무서워하니까 아, 아니 하나도 안 무서운데 난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먼데 넌 가운데 하나하네 멋지다 맞아! 엄마가 그랬어 바다는 넓어서 다양한 친구들이 아주 많이 산다고 그건 그래 바다로 94길에서 나던 귀신소리의 정체는 바로 알비노 황소상어 레오였다 어 네? 전 그 길에서 소리 낸 적 없는데요 아니라구? 으음 누구야, 나와봐 괜찮아 우와! 귀엽다. 너 이름이 우무요? 자기 이름이 우무인데 부끄러움이 많아서 친구들 앞에서 말을 잘 못 한대. 뭐야? 그 귀신 소리 너가 낸 거였어? 귀신 소 소린 아니고 내가 말을 잘 못 해.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고 인사 연습 중이었대. 근데 넌 어떻게 얘 말을 그렇게 잘 알아들어? 그냥 나도 새로운 친구들이랑 말을 잘 못 하거든. 눈이 하나밖에 없어서 날 싫어할 거 같아서. 아니야. 엄청 특별하고 멋진 거? 응. 지금 우릴 봐. 우리도 다 다르게 생겼지? 음, 멋지다. 난, 난 말을 더듬어서 부끄러워.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맞아. 너무 빠르면 알아듣기 어려워. 그래. 그럼 우리 모두 다 같이 친구 하는 거다. 응. 사건 해결. 큰 소리로 인사해 봐. 안녕. 안녕. 그래. 쉽지. 자신감을 가져. 응.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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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 노래 엄청 잘한다. 엄마. 엄마. 우후. 떠오르는 샛별. 막는 티오미 신인가스 우워. 인기는 특별해. 모두가 정말 특별해. 언제들어도 감동적인 노래야. 나 완전 우무 팬이잖아. 레오도 사회 너무 잘 못 와. 아기 상어 올리 우리는 특별해 모두가 정말 특별해 하나밖에 없는 눈 반짝이는 예쁜 눈 하나뿐이 눈 부끄러워 아냐 아름다워 부끄럽지 않아 다르고 특별해 너와 나는 달라 우린 모두 달라 서로 다른 모습 내가 특별하니요 우리는 특별해 모두가 정말 특별해 단단한 말을 더듬어 괜찮아 천천히 해봐 말 더듬는 내가 부끄러워 기다려줄게 부끄럽지 않아 다르고 특별해 너와 나는 달라 우린 모두 달라 서로 다른 모습 내가 특별하니요 너와 나는 달라 우린 모두 달라 서로 다른 모습 내가 특별하니요 우린 특별해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황소 상어와 우무문어예요 난폭한 황소의 성격을 닮은 황소 상어는 몸의 염분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아가미와 간, 콩팥 덕분에 바다에서 부어 강에서도 헤엄칠 수 있어요 보통의 황소 상어와 달리 몸이 하얗고 눈이 하나인 특별한 황소 상어가 발견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레오 그리고 우무문어는 우산처럼 생겨서 우산문어라고도 불려요 깊고 어두운 바다에 사는 우무문어는 몸에 수분이 많아 말랑말랑 탱글탱글해요 또 먹물 주머니가 없어서 다른 문어들처럼 먹물을 뿜지 못한대요 강에서도 헤엄치는 상어 황소 상어 찍찍 먹물 없는 문어 우무문어 난폭한 성격 말랑말랑 몸 황소 상어 우무문어 우와 오늘은 황소 상어와 우무문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바다 최고 사람 꾸는 누구 아유 아유 아울리야 할아버지 못 봤니? 할아버지요? 어 아까 동굴에 계시던데요 뭐? 아유 하여튼 동굴만 가면 나오질 않아 약속도 잊어버리고 응 응 아유 결혼기념일 선물로 이 정도면 되려나 아유 어딘가 좀 밋밋한데 아유 조가비가 좋을까 어 아 아님 예쁜 돌멩이 소풍 가기로 한 것도 까먹고 혼자 동굴에서 뭐 하셨어요 아유 아유 맞다 그만 깜빡했어요 아유 됐어요 앞으로 소풍 안 갈 테니 아유 아유 죄송해요 아유 아유 할아버지 할머니가 싸우고 계셔 어쩌지 어? 어? 그럼 거기 참가해보시는 건 어떨까? 어디? 바다 최고의 사랑꾼 찾기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라면 우승하실 거 같아 와 사랑꾼 찾기 응 사랑꾼 찾기 응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가시면 바로 우승이에요 에이 Tap 할아버지는 그런데 가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엉 사랑꾼은 무시 에이, 나가보세요 우승 상품이 무려 대왕조개가 만든 왕왕진주래요 왕왕진주! 그럼, 나가볼까?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우리는 고래 우아줌마 노래 엄청 잘하신다 너무 큰 동작이야 너는 오빠라고 감싸지 마라 슬퍼 다른 팀은 짝이 있는데 혼자만 없어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아이고, 반대쪽으로 돌아왔잖아요 왜 이렇게 헷갈리지 아이고, 왜 이렇게 헷갈리지 흠 할머니, 할아버지 잘하실까 바로 탈락하실 것 같은데 으악 바닷 최고의 사랑꾼 찾기 올해의 최고 짝꿍은 과연 누구일까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참가자 헬마 부부 멋진 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와 최고 사랑꾼 우리는 헬마 발효한 춤 내 사랑 부인이 날아가 버리셨네요 네, 부인이 날아가 버리셨네요 과연 점수가 어떻게 나올지요 다음 참가자는 신긴 수염고래 부부입니다 다음은 보고 부부 가 아니라 보고 아저씨 혼자 나왔네요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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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샤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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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흠 네, 보고 아저씨 정말 멋진 집을 순식간에 만드셨네요 에헴 대회가 끝나기 전에만 저 집에 누가 들어온다면 짝꿍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어서와 하나뿐인 신혼집 마지막으로 할머니와 할아버지 상업 하하 최고 사랑꾼 우리는 상어 나를 따라와 옛날에 이 춤출 때 당신은 정말 멋졌었죠 당신도 예뻤는걸요 그땐 참 재밌었죠 우리 하하하하 당신과 넓은 바다를 마음껏 여행하려 했었죠 하하하하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최고의 짝꿍은 바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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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야 목걸이를 완성할 수 있겠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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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할아버지가 동굴에서 만드시던 거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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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상어 올리! 아, 아! 가닥 속 최고의 사람구리 뽑는 계획! 첫 번째 첨가자면! 아기 상어 올리! 대마 커플! 최고 사랑꾼 우리는 대마 가려한 춤! 쉬지 않고! 최고 사랑꾼 우리는 대마 모두 함께! 다음은 우아한 흰 긴 시험거래 커플! 최고 사랑꾼 우리는 고래! 당신만을 위해 꾹꾹꾹! 세례나네 꾹꾹꾹! 최고 사랑꾼 우리는 고래! 다시 한 번 꾹꾹꾹! 멋진 신선! 보거! 최고 사랑꾼 나는 보거! 멋진 신혼집 착착착! 바삐 만들어 착착착! 최고 사랑꾼 나는 보거! 우리만의 신혼집!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헤이블이와 할아버지 상어! 최고 사랑꾼 우리는 상어! 나를 따라와! 퀵퀵퀵! 냄새 맡아봐! 킁킁킁! 최고 사랑꾼 우리는 상어! 사랑해!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해마와 고래 그리고 보거의 사랑법을 알아봐요! 해마는 평생 하나의 짱만 바라보는 사랑꾼이에요! 아침마다 서로의 꼬리를 휘감고 빙글빙글 도는 꼬리 춤으로 사랑을 표현한답니다! 고래는 서로의 주변을 돌며 사랑을 가득 담은 노래를 선물한대요! 마지막으로 수컷 흰잔박이 보거는 알을 낳는 암컷을 위해 일주일 동안 쉬지 않고 둥지를 만든대요! 그래서 원형 모양의 둥지 가운데에는 부드러운 모래가 쌓이도록 한답니다! 우와! 살랑살랑 꼬리 춤 해마 커플! 사랑 담은 노래 고래 커플! 신부를 위한 신혼집 보거 커피로! 바다 속 사랑꾼! 예! 우와! 오늘은 바다 속 사랑꾼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돼! 그동안 모았던 이빨들이 몽땅 사라졌어! 내 소중한 우승상이 없어져버렸어! 내 열두 번째 달 피한 소중한 껍데기를 도둑맞았어! 범인은 다리가 많았다고 하던데! 그 도둑은 몸이 길다며! 내가 본 도둑은 몸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럼 도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 이빨 도둑을 찾아라! 네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동안 모았던 이빨들이 몽땅 사라졌어! 으앙.. 뭐라구요? 이빨들이 헤엄쳐서 도망갔나? 아빠, 걱정 마세요 도둑을 잡아서 사라진 이빨들을 찾아올게요 빨리 그만이나! 내 소중한 우승상이 없어져버렸어 혹시 방금 집에서 나온 시커먼 게 도둑 도둑 잡아라 도둑이야 도둑 보고 아줌마, 아줌마도 뭘 도둑맞으셨어요? 너도? 저희 아빠가 수집하시던 이빨들을 몽땅 도둑맞았거든요 어머나 친구들이 도둑을 꼭 잡을 거예요 내 열두 번째 탈피한 소중한 껍데기를 도둑맞았어 아까 누가 거미개집에서 몸이 길고 다리가 많은 녀석이 나오는 걸 봤대 우와, 몸이 길고 다리가 많다고? 응 으하하하 내 예쁜 돌이 없어졌어 레일, 윌리엄 예들아, 바다뱀 마지막에 예쁜 돌이 없어졌대 우리가 찾아주자 좀 아까 이 근처에서 누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녀석이 누군데? 혹시 몸이 길고 시커먼 색이었어? 어...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참 어쩐지... 계속해 본 것이라... 시커먼 색이라면... 먹물 아냐? 니가 범인이지? 난 아니야 몸이 길다고 했었죠? 바다뱀도 길고 검은 색인데... 혹시... 저 아니거든요? 제 물건 없어졌다니까요! 아... 다른 데로 말하세요 그렇게 무작정 아무나 의심하면 안 돼요 아까 누가 범인은 다리가 많았다고 하던데 어? 왜 날 봐! 그 도둑은 몸이 길다며! 뭐? 근데 내가 본 도둑은 몸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아 어? 그럼... 도둑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어? 어? 그럴 수도 있고... 하나라면... 변신을 하나? 어? 내가 지금 뭐라고 했지? 변신한다고! 변신?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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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렇다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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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씩을 뺏으ожуommen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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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헉! 헉! 바다뱀이다! 으하 납작하게 활활 염지는 넘치도 될 수 있지 으하하하 와아아아아 으으음 으 아— 으흐으음— 으아아아 으음— 으아악 으어 없어져 버렸어 으으음— 으음 볼리구, 저기! 어, 저기다! 깍! 깍! 진짜... 도둑 잡았어요! 죄송해요 전 그냥 예뻐서 잠깐 빌려간 거예요 오, 내 이 팔 수지품! 내 우승상이 맞아요 근데 정말 신기해요 막 여러 가지 바다 동물로 변신했어요 완전 멋진 변신 마법 그래, 그건 어떻게 그렇게 한 거야? 제가 좀 변신을 잘해요 흉내 문화는 무려 열 가지가 넘는 동물로 변신할 수 있단다 진짜예요? 해볼까? 넙치! 어? 슈슈슈, 길어져라! 보다 뱀! 멋지다, 엄청 멋진 재능이야 그래, 정말 멋지다 그런 멋진 재능을 좋은 데 쓰면 어떨까 어, 어떻게? 이리 와봐 그러니까 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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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탁 응! 잘 자라, 우리 하다 흉내 문화는 잘 지내고 있을까? 응, 글쎄 아, 개는 이제 나쁜 짓 안 하고 마을 물고기들을 도우며 착하게 살고 있대요 오, 다행이다 엄마, 여깄다 엄마, 여깄다 여기 있어요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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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늦어서 미안해요 잠깐 일 보느라 아, 괜찮아요 눈치 못 챘어요 어 Best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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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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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아마 아마 거미개가 범위니까 너? 응 난 아니야 그럼 누구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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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아마 아마 바다뱀이 범위니까 나? 응 난 아니야 그럼 누구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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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아마 아마 넘치가 범위니까 응 나는 아니야 그럼 대체 누구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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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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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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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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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니까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아기 재미있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흉내문어 흉내문어는 다른 친구들이 깜빡 속을 정도로 피부, 눈깔, 그리고 움직임까지 똑같이 변신을 한대요 흉내문어는 독과 먹물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변신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뱀자고가 나타나면 여기 있는 바다 뱀을 흉내내서 쫓아내고 반대로 먹잇감이 나타나면 산호나 바위 같은 모습으로 위장해요 몸을 숨겨 먹잇감을 유인하는 거죠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종류만 열 가지가 넘는다니 과연 바닷속의 변신대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이 나타나면 흉내문어 변신! 먹이 나타나도 흉내문어 변신! 바닷속 흉내대장 변신 변신 흉내문어 나! 예! 우와! 오늘은 흉내문어를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을 만나야 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헤헤헤 마을 축제가 돌아온다! 이때가 되면 정어리들이 공연을 하러 오고 마을은 축제를 열지 우와! 마을 친구들도 재밌는 장기자랑을 하지. 노래 잘하는 상어가족이 멋진 상어 공연을 해야겠는데. 우와, 이번 축제 진짜 재밌겠다. 드디어 오늘이 왔어. 축제다, 야호! 우리는 정어리예요. 좋다, 정어리! 뭐, 뭐 같다? 마을 축제가 돌아온다! 으아! 이때가 되면 정어리들이 공연을 하러 오고 마을은 축제를 열지. 어, 우와! 마을 친구들도 재밌는 장기자랑을 하지. 장기자랑이라고! 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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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어가족! 하하! 노래 잘하는 상어가족이 멋진 상어 공연을 해야겠는데. 우와, 이번 축제 진짜 재밌겠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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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후! 어? 조심, 조심! 요, 차! 요, 차! 왜 그래! 드디어 오늘이 왔어. 축제가 알야호! 하하하! 우와! 어, 하하! 화하! 어 레이 너도 왔구나 응 정어리 공연이 너무 보고싶어서 나도 첨보는거라 너무 기대돼 마을 물고기들의 멋진 전기사랑이 시작됩니다 레이도 왔네 나는 쇠 굴 싸움에 쇠등 터지긴 싫어 저게 대체 뭔 내용이야 나만 못알아듣는거야 나도 몰라 아기 사과 올림 정어리 친구들이 왜 이렇게 안오지 큰일이야 정어리들이 바닷물 방향이 갑자기 달라져서 올해는 못온대요 우리 마을은 그냥 지나친다구요 좋아 어딨어 우리도 이만 가자 아, 알아보줘요.. 좀만 더 기다리면 안 돼요 바닷물 흐름이 다시 바뀐 것 같아 정말? 내가 가서 알아볼게 쌩! 쌩쌩이가 갔으니 기다려보자 올리야 네 진짜 안 오나봐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하지만 쌩! 청어리 친구들이 돌아온대 어서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겠어 쌩! 올해는 그냥 지나칠 뻔했지만 한 꼬마 상어가 애타게 기다린다길래 다시 돌아왔습니다 재미있겠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우리는 청어리에요 우리는 재주꾼 청어리 친구들 화려한 춤으로 즐거움드리죠 어리어리어리 청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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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어리어리 청어리 청어리 친구들 어리어리어리 청어리 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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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여러분 그럼 내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잘 가요! 잘 가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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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동적인 랩이야! 할아버지! 쨍!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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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인공 정어리에요 몸은 길쭉한 원통형에 등은 푸른색 배는 은백색이고 옆구리에 한 줄로 약 7개의 점이 있는게 특징이에요 정어리는 주로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데 계절에 따라 적당한 수온과 많은 먹이를 찾아 먼 거리를 여행한답니다 몸집이 작은 정어리들은 큰 바다 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거대하게 무리를 지어다녀요 무리가 클 때는 코끼리의 삼백배 정도나 된다니 고대한 정어리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은백색 작은 물고기 혼자 있을 땐 작아 작아 작아요 물이 지으면 커져 커져 커져요 고고! 어리어리 정어리! 예! 와! 오늘은 정어리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네 뒤에 있는 산호추들이 전부 회색이야! 무슨 소리야! 으흐흐흥! 올리! 어? 큰일났어! 나 이사가야 된대! 우리같이 작은 물고기들은 산호가 없는 곳에선 살 수가 없대! 아! 이건 악마 불가사리의 독가시야! 저리 가! 산호 숲을 구해주세요! 수상한 침입자! 음... 예... 어? 여기 있었구나! 어? 왜 이래? 왠일로 날 바로 찾냐? 집에 있으면 색이 똑같다고 못 찾더니 어? 니 뒤에 있는 산호추들이 전부 회색이야! 어? 무슨 소리야! 으흐흥! 이게 왜 이러지? 으흐흥! 우리 집이 무너져 버렸어! 이제 끝이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올리! 어? 큰일났어! 나 이사가야 된대! 으흑! 뭐? 안 돼! 윌리엄 없는 사총사는 상상할 수 없어!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흠 흐흐흐흐 filter 흐흑흐흫흑!!! 흐흑ى흐흑!! 흐흐흑!!!! 옥!!! 윌리엄!! 아 이건 악마 불가사리의 독가시야 네? 악마 불가사리? 하하 불가사리가 뭐가 무서워요 개들은 이런 바위 밑에서 낮잠이나 자는 애들인데 에그 문이 나아 조심하세요 네? 악마 불가사리요? 그래 그 녀석들 때문에 산호숲이 말라버렸다는구나 그럼 걔네를 내쫓으면 윌리엄이 이사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런데 쉽게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애들이 아니라서 힘을 모아 싸워봐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켜야죠 저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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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가! 저기요!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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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는 악마 불가사리들을 내쫓기 힘들겠어 악마 불가사리는 나도 처음이나 처치 방법을 모르겠구나 여기 오래 사셨던 대왕족의 할아버지라면 혹시 아실지도 모르... 제가 여쭤보고 올게요 악마 불가사리를 잡는 건 장군 나팔고둥이지 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장군 나팔고둥을 모셔오면 되겠구나 가자 장군 나팔고둥님 계세요 계세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산호숲을 구해주세요 내가 찾아볼게 저기 누가 있는 것 같아 우리를 불렀는가 누가 있어? 네! 나쁜 악마 불가사리 녀석들이 우리 마을에 쳐들어왔어요 산호초가 다 말라버렸어요 아직 나빠요 친구들도 다 떠나게 됐다고요 악마 불가사리를 잡는 건 장군 나팔고둥 선생님밖에 없다고 해서요 네! 맞아요 나팔고둥 선생님 부탁드려요 우리 마을을 구해주세요 윌리엄이 계속 우리와 살 수 있게요 우리의 힘이 필요한가? 네! 꼭 좀요! 필요해요! 필요해! 그렇다면 돕겠다 도와주마! 나도 돕는다 없야도 없야도 끝이 없네요 너무 많아졌어 아이들이 장문나팔고등을 꼭 데리고 와야 할 텐데 드디어 왔구나! 타즈! 이 산호숲에 악마블 가사리는 더 이상 없다! 나팔고등이 부찔러서 알록달록 건강해진 산호수 정말 멋져요! 진짜 장군 나팔고등 같네 하하! 이렇게 만들어두면 더 이상 악마 불가사리들이 안울꺼야! 밀리어! 정말 다행이야! 울리! 하하하하! 집으로 가자! 응? 응? 태워드려요? 그럴 필요 없으시다고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있다는 말인데 좀 태워주면 고마 아참! 우리 마을 산호숲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우리 마을 산호숲을 구해주세요 공! 하하하하! 아기상어 올리 산호숲이 위험하다고? 안 돼! 왜 아플까 수상한 실제 누구 때문일까 악마블 가사리 왜 아플까 수상한 치립자 누구 때문일까 악마블 가사리 뾰족뾰족 독가시 누구도 우릴 막을 수 없어 무서워 몰래 몰래 들어가 아름다운 산호 숲을 공격해 이상 악마블 가사리다 누가 도와줄까 흔들한 수호자 누가 지켜둘까 장군 나팔고둑 누가 도와줄까 흔들한 수호자 누가 지켜둘까 장군 나팔고둑 악마블 가사리 나타나면 알록달록 산호 숲이 사라져 산아팔고둑이 붙이려서 알록달록 건강하게 할써야 악마블 가사리 그만두지 못해 악마블 가사리 악마블 가사리 그만두지 못해 악마블 가사리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악마블 가사리와 장군 나팔고둑이에요 악마블 가사리는 온몸에 뾰족뾰족 독가시가 있어요 그리고 산호를 갉아먹는데 갉아먹힌 산호들은 앙상한 뼈대만 남아요 그래서 악마블 가사리가 많은 산호 숲은 점점 병이 들고 만답니다 이럴 땐 악마블 가사리의 천적! 장군 나팔고둑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악마블 가사리는 장군 나팔고둑을 무서워해서 장군 나팔고둑이 나타났다 하면 돈살같이 자라난대요 장군 나팔고둑! 산호 숲을 도와줘! 뾰족 뾰족 독가시 사도 괴롭히는 악마블 가사리 도와! 산호 숲을 도와줘요! 장군 나팔고둑! 오! 산호 숲을 지켜요! 예! 와! 오늘은 악마블 가사리와 장군 나팔고둑을 만나봤어요 다음 시간에 만날 새로운 친구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바다 뚝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게 음악회를 열어야겠어 바다 마을 소식이요! 할머니 상어가 음악회 참가자를 구한대요 합격! 이 방귀 소리야말로 우리 음악회 꼭 필요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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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뚜루루뚜루 바다 음악회 할머니 상어 뚜루루뚜루 자상한 뚜루루뚜루 하단 뚜루루뚜루 하단 뚜루루뚜루 하단 뚜루루뚜루 하단 뚜루루뚜루 할머니 상어 아침에 노래하니까 정말 상쾌하구나 어때요? 아름다운 노래야 그리고요? 우리만 듣기 아쉬울 정도야 할머니 노래 실력은 이미 바다 마을 친구들이 다 알다고요 흥흥 그렇지 모두 함께 들을 수 있게 음악회를 열어야겠어 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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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회 너무 좋은 생각이죠? 그래 올리야 우리 함께할 친구를 찾아봐야겠다 으음 괜찮을까 쌩쌩 안녕 안녕, 기철질 있어? 반가워. 안녕. 혹시 새로운 소식 들은 거 없어? 뭐든 있으면 꼭. 쌩쌩아, 내가 바다마을 음악회를 열고 싶어요. 같이 할 친구들을 뽑으려고 하는데 소식 좀 모두에게 퍼뜨려 주겠니? 할머니, 잠깐만요. 넵, 바다마을 소식이요. 바다마을 음악회가 열립니다. 할머니 상어가 음악회 참가자를 구한대요. 쌩쌩. 우와, 많이 들어왔네. 그러게. 친구들이 많이 모였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모였네. 첫 번째 참가자, 미드슛맨 들어갑니다. 자, 시작해보세요. 합격!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더 들을 것도 없이 합격이네. 감사합니다. 어, 할머니만의 합격 기준이 있는 것 같아. 글쎄… 다음은 낙총새우입니다. 오, 기대되는군요. 제 장끼는 바로 눈물 연기예요 사랑이란 뭘까 아름답고 찬란해 눈물 연기는 되고 노래나 학기 연주는 네? 그건 못하는데요 얜 배우 지망생이에요 노래 엄청 불태해요 얘들아 여긴 음악회 친구들을 뽑는 곳이잖아 아 이런 소리는 낼 수 있는데 갑자기요 합격 정말요? 내가 합격이라니 정말 감동적이야 대체 어떤 음악회를 생각하시길래 글쎄 자 다음 일동차려 인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다 오! 합격! 완전 합격!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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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참가하려고? 어 어? 화이팅 저는 랩을 해 볼게요 좋아요 할게요 내 이름은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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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에는 말일 터짐짐 만 랩을 때는 누구보다 빨라빨라빨라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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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소리야말로 우리 음악회에 꼭 필요해 합격! 합격! 아, 그럼 다음 참가자마 어? 한꺼번에 다 들어오면 안 되는데 자자, 줄을 서야지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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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바다마을 음악회를 시작합니다! 아아아아 하하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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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새롭히 드시면 물고기 딸총새우 빠빠 상어 동동댕 멋진 바다 음악회 완충 완충 정말 멋진 음악회였어 할머니 멋지시다 그럼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멋있는데 합격 합격 저 뭘로 있어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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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2차 음악회를 여신대요 또 합격 아기 상어 올리 뚜루루뚜루루 시작해볼까 뚜루루뚜루루 모두 모여라 뚜루루뚜루루 바다 음악회 모두 함께 둥둥둥 누가 먼저 하지? 믿으신랜 뚱뚱 낮은 목소리로 해 물고기 꼬리 흔들어 합격 하프 연주 샤랄라 낙총새우 공기를 모아 한 번에 쏴 팡팡 상어 이빨을 통통 튕기면서 띵동댕 우와 재밌다 한 번 더 할까? 믿으신랜 뚜루루뚜루루 낮은 목소리로 해 물고기 꼬리 흔들어 하프 연주 샤랄라 낙총새우 공기를 모아 한 번에 쏴 팡팡 상어 이빨을 통통 튕기면서 띵동댕 뚜루루뚜루루 시작해볼까 뚜루루뚜루루 모두 모여라 뚜루루뚜루루 바다 음악회 다시 한 번 모두 준비 조용하시고 샤랄라 믿으신랜 물고기 낙총새우 팡팡 팡팡상어 띵동댕 멋진 바다 음악회 완성 파이팅 아기 상어 올리 친구들 상어 가족과 함께하는 바다 이야기 재밌었나요? 그럼 오늘도 돌아온 바다 동물 소개 시간 과연 올리가 소개해줄 오늘의 바다 동물은 누구일까? 오늘의 주인공은 바다 속 멋진 음악가들 오늘의 주인공은 바다 속 멋진 음악가들 그래서 꼭 노래할 땐 까만 선글라스를 꼈던 거래요 탁총새우는 집게발로 공기방울을 발사해 빠냐 빠냐 뚝소리를 내고 보건은 방귀 소리 같이 입으로 붕붕 소리를 낸답니다 또 해마는 머리 뒤에 있는 뼈들을 부딪혀서 딱딱 소리를 내죠 놀라운 소리를 내는 바다 속 친구들 덕분에 정말 멋진 음악이었다구요 좋아 나중 목소리 믿으시며 집게발빵 야 딱총새우 방귀 붕붕 보고 머리 딱딱해마 오? 바다 나의 음악가 오늘은 바다 속의 음악가 친구들을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친구들을 만났네요 그럼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바다 속 친구들과 함께 떠나보자 바다 속 설레는 모험 올리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나들 모여라 우리 함께 렛츠 댄스 나들 춤추자 우리 함께 하이핀 아기 상아 올리 하이핀 유튜브에서 아기 상아 올리를 검색해주세요 아기 상아 올리와 함께 다녀오세요